네, 만장하신 수강생 여러분과 함께 박수와 함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여러분, 2부입니다. 저는 백희선 강사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해보죠. 정순왕후와 신류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 정순왕후는 여러 분이 배역을 맡았으나 이산희라는 드라마에서는 김여정 씨가 맡기도 했는데 이분이 맡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장희빈을 하지 그랬냐. 내가 할 정도로 아마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영화 포스터 중에 제일 아마 미모의 영화 포스터같은데 영민. 영민. 이것도 제목을 일부러 영민이라고 지었대. 왜냐면 주인공이 현빈이잖아. 그래서 일부러 두 글자로 이렇게 맞춘 거래. 라임을 맞춘 거죠.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아니고. 라임을 맞춘 거야. 그래갖고. 영민. 정순왕후 김씨 15살에 66세의 영조에게 시집온 여자. 미친놈이지. 제가 사도세자와 영조가 지금 이게 아마 릴리스된 시점에는 사도세자와 영조가 이미 다 돼 있을 거니까 저는 그 결혼에 대해서 거기서 욕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이 아들 말고 딸님을 데려오셨었는데 따님 나이가 하필 15살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66세 어때? 내가 이래 물어봐요. 직업은 임금이야. 임금이야 임금. 내가 특기할 만한 상황은 전처를 학대하다가 전처가 죽었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그 여성분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악몽을 좀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15살이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많은 분들이 제 강의에 있는 송경령, 송칭링이 남편 손문하고 결혼한 것이 우리나라의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49세, 손문이 49세, 송칭링의 나이는 23살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49세. 제가 강의하기로는 54세. 그래서 한 분이 코지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좀 영감님 한 분이 코지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항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민영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 라고 코지 알바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코지 알바생이 저는 강의 안 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막 이래가지고 거의 울먹울먹했던.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분 다 차단해버렸던 게 있습니다. 타이완 교과서에 54세로 나오죠. 타이완 교과서가 정확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백과사전이 정확하겠습니까? 그렇죠? 네이버 백과사전이 왜 49세로 적었는지 내가 알거든. 한국여성사학회의 이양자 교수가 49세로 잘못 적은 겁니다. 1997년도 자기 저서에. 그거를 네이버 백과사전이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49세여야 되는 거야. 54세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아시겠습니까? 그럼 손문의 후소입니까? 아니래요. 그냥 손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왜 저한테 무슨 명예훼손을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자기도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뭐든지 민영사장 소송을 무슨 민영사장 소송을 할 거냐. 백왕사님이 이렇게 또 직접 전화를 주시니 제가 할 말은 없고. 왜 알바생을 겁박을 해요.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알바생 어리니까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알바생이.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유튜브 사학도 TV라는 곳에 암흑의 시대 제1부 노론 벽파의 신유박해. 여기가 나이가 든 정순왕후입니다. 정조가 1800년에 죽자마자 1801년 다산정약용 그 형인 정약종 저 동생인 정약전을 다 쳐내기 위해서 정약종의 사위였던 그러니까 정약종의 조카사위잖아요. 정약종의 사위였던 누구? 황사영이라는 사람을.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충주에 가시게 되면 베론 동굴이라는 한자입니다. 축구 스타 후한 베론이 아니고. 한자 한자. 베론 동굴이라는 곳에서 써요. 프랑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 죄도 없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천주교인을 좀 살려주시오라고 구원의 편지를 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의 행위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숙청하게 됩니다. 천주교인들을. 그것이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게 되면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내가 지금 전에 그 얘기 드렸었죠. 범윤스님 그 강의에. 증문즉설에 어떤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매느리가 자꾸 바람을 피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갖고 그 아들이 마흔 다섯인데 지금 집에 쟤한테 있고 손자가 네 살하고 다섯 살인데 계속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에 그 매느리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요 아니면 새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새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좀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는지 이거 범윤스님 뭐라 합니까 좋은 인연을 못 만나지 이거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나이는 마흔 다섯인데 애 둘이가 딸려서 어떤 그 정신나간 여자가 당신 아들한테 오겠냐 이거야. 전에 있던 여자가 낫지. 전에 있던 여자 어떤 여잔데. 지금 나이가 몇 살? 25살. 19살에 베트남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40살 된 남자하고 결혼이 돼가 이래 왔다. 즉 나이 차이가 20살이 난다. 그렇죠? 그래. 결혼 3년 동안에 무려 바람을 3번이나 펴서 나갔대요. 범윤스님이 뭐라 그랬네요. 바람을 피가 나가더라도 애 엄마가 낫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또 나가면 어떡해? 뭐 왔다 갔다 하면 살겠지. 왜죠? 한 10번 오고 가겠지. 한 10번쯤 오고 가면 지도 아들도 크고 이라면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좀 없어지고 이랄 거니까 집에 눌러 살겠죠. 이제. 라고 얘기합니다. 애초부터 뭐야?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기? 뭐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기? 그러면은 20살 차이 나는 남자한테 돈은 돈도 안 보면 뭐 때문에 시집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범윤스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20년에서 30년 뒤에 우리가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간 거고 계속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혈의 티가 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단일 민족의 신화를 계속 무슨 환웅의 왕조가 있니? 뭐 잉카까지 다 우리 땅이니? 이런 개소리를 계속 뻑뻑하는 순간 하는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흉악범죄하고는 조금도 뭐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흉악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이해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아시겠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마어마한 테러가 일어날 것이요. 내가 똑같이 얘기할게요. 15살에 시집 와가지고요. 40년 뒤에 정확하게 1801년 세계 기독교 박해 사상 최악의 최대의 박해를 일으킨 여자의 이 여자가 그때 다산정약용이 날아간 것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회에 개혁 세력이라고 모든 걸 해서 말 그대로 토지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사회를 하는 것이 노론이라면 나머지 당파의 소론들은 다 뭐예요? 소론하고 남인들은 뭐예요? 남인은 좀 이렇게 이상한 애들 많다 치자라고 소론파는 적어도 중소상공업으로 상공업으로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라는 걸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서학이라는 거를. 그런데 이 여자가 다 망친 거예요. 그냥. 이 여자는 결국 뭐예요? 영조가 망친 거라고 영조가. 쌍놈 새끼 씨. 내가 법륜선이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야. 우리가 공동체적인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으므로 몽골과의 혼혈, 라오스와의 혼혈, 뭔가 그대와의 혼혈에서 너희는 못 살고 이상한 나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나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이야 이라고 컸던 가들은 공동체의 이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환단국이 설치되는 것들에 입 좀 담으세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내가 그 책 이름을 갖다가 이때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르려고. 어디서 지금 와가지고 단일 민족 얘기야. 왜 백의성 강사가 좀 인기 끈다 싶으니까 저거 강의 좀 해줬으면 싶어요.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 말 그대로야.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마추픽추를 우리가 건설한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 마추픽추에다 쳐박아보려고. 탐관오리,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한 관리. 말씀드릴게요. 신한동 김씨, 여흥민씨, 풍양조씨, 남양조씨, 여주조씨, 세 집안이, 네 집안입니다. 여주조씨는 뭐냐고? 양조조씨는 뭐냐고? 조병갑이하고 조병식이 그 두 형제. 있잖아요. 전봉주의 저거 아버지 때려 죽여가지고 전봉주의가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그렇죠? 저 과보농민전쟁이 일으킨 거. 맞죠? 탐관오리가 왜 됐겠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사회를 개혁한다면 이때 다 안 죽었겠나? 신유박해 때. 그 뒤로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양화진에 절두산이라는 게 왜 있느냐고. 용산에 새남터라는 게 왜 있습니까? 한남동에. 그거 전부 다 천주교인들 모가지 짜라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1867년에 병인 박해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죽이고 또 죽였는데 8000명씩 1만 명씩 죽였단 말이에요. 역적의 죄를 몰아가지고 죽였단 말이야 전염병을 막는 것도 분수했지 그 시체에서 전염병 생기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 시체처리나 제대로 했겠어 다 강물에 떨려 보낸 거지 그러니까 뭐해 전염병을 두 개로 나누면 뭐가 있어요 하나는 공기로 전염되는 거고 두 번째 뭐 수인성 전염병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게 되니 여러분 1880년대, 1890년대 우리나라에 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윌리엄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 있잖아요. 이화여대 생활, 메리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는 뭐 다 서양 제국주의의 앞잡이고 내 선배라는 놈이 그런 식으로 말을 찌꺼리고 있어 어디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들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놈들 다 죽었으니까요. 맞죠? 자, 흥선대원군 1864년 8월 천주교 시복시성주교회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남하를 막아주면 신앙의 자유를 드릴게요. 돕고 싶지만 러시아와 종교가 달라서 힘들겠습니다. 베르네 주교, 프랑스.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베르네 주교는 어디 소속이냐면 마카오에 있는 프랑스 외방선교회 소속입니다. 이분이. 외방선교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1원칙. 절대 선교지에,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절대로. 프랑스 외방선교회의 교장 누구? 마카오의 교장 누구? 이 교장이 1840년인가 그때의 누구를 받아줬어요? 한국에서 모방신부가 보내서 왔다고 세 명의 거지꼴을 한 청년들을 받아줬잖아요. 마카오에서 누구예요?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세스코, 하비에르. 세 명을 받아준 거예요. 자, 보세요. 신분 확인이 돼요? 왔는데 갑자기 칼 빼들고 찌르면 어떡할 건데. 청나라의 첩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홍콩하고 마카오가 왜 해방부였냐고. 이 조선 마카오에 있는 프랑스 외방신학교의 교장이 누굽니까? 교장이 당시 홍콩의 주인이었던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 오병감의 큰아들 오종화입니다. 오병감은 그런 의심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야, 받아줘. 신분 확인이 돼. 모방의 확인증을 보여줘. 그게 이미 걸레가 다 돼 있잖아. 걸어서 여러분 용인의 처인구에 가시면 은의성지라는 게 은의라는 게 숨어있는 사람 이 말이잖아요. 은의성지 거기에서 출발해요. 세 명의 청년이.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북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상하이를 해가지고 내려가서 마카오까지 간 거예요. 거지꼴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제발 저희들 좀 받아주십시오. 모방신부가 보내서 왔습니다. 모방이 누군데? 뭘 모방했냐? 그게 뭐 이미테이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방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들어와. 다 받아주어랍니다. 진짜. 여기까지 찾아온 용기가 가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 돈 들고 왔어? 아니잖아.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타이완에 여행도 보내주고 베트남까지 갔다 오게 하고 중국에서 이제 뭐야 성자 그거 세례도 다 받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래도 우리가 몰라도 돼? 그 사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베르네 주교가 그래서 왔지만은 뭐야? 돕고 싶지만 러시아와 종교 다르지. 러시아 종교회하고 이게 천주교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냐?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여기서 전쟁이 붙게 되면 지 책임이 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이때까지 죽인 이 조선왕조가 죽인 저거 동료가 몇 천명이야 지금. 이제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내 같아도 안 도와주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또 다 죽이면 어떡할 건데? 개갑 대기근 경신 대기근 을병 대기근 그죠? 제가 그랬죠. 1695년까지 장희빈이 그지? 그걸 하다가 왕비를 하다가 쫓겨난 그 해부터 기근이 시작된다고. 대기근이 시작된다. 여기 계유년 1693년 장적 인구조사 그겁니다. 129만 3083호 총인구 조선인구 577만 2300명. 1693년입니다. 아직 1695년 안 돼 있죠? 병자년 1696년입니다. 2년 지났습니다. 지금 기근이 시작된 지. 병자년의 장적은 103만 26만이 줄었지. 103만 9692호로 435만 6026명. 141만 6274명이 죽었습니다. 2년 동안 굶주림으로. 중소상공업을 중시하는 바로 장현의 오촌 조카였던 장희빈 세력이 모두 물러나자. 그다 물러 쫓겨나자. 인현왕원과 돌아와가 나라 참 잘 됐다. 참 잘 됐어. 가시나가 들어와갖고 잘 됐네. 아주. 참 내가 내가 그랬죠. 장희빈과 인현왕원 오늘 2부가 아침에 올라갔는데 1부에서 벌써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인현왕우라는 것은 박순혜라고 그 이미지가. 그냥 박순혜야 박순혜. 풍국주정 회장 마누라. 박순혜하고 인현왕우하고 다르다고요. 180도로 다르다고. 그런 여론전에 속지 마. 언론전에 속지 마시라고요. 여기 박순혜 얼굴 하나 내주세요. 미리 드렸으니까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오늘 우짠일로 그냥 가나 했죠. 앞으로 한 두 개 더 나올 거예요. 박순혜 얼굴. 박순혜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라고. 아시겠죠. 사람들 갑자기 빵 터지게 보다가. 자 그다음에 경신대 기근 앞에 보입시다. 기근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킹덤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야. 강사들 중에. 경신대 기근 1671년부터 72년까지의 기근 가지고. 기근 여역 장티푸스로 죽은 토창 농민들까지 온 나라를 합하여 계산하면 그 수가 거의 백만에 이르고 한 마을이 모두 죽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록 임진, 계산현, 전란의 참혹함이라도 이보다 지나치지는 않을 거예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참혹함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돼?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전라도더라. 그런데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 황해도하고 경기도였다. 차이가 뭐냐. 대동법이 실시됐느냐 안 됐느냐. 황해도하고 경기도는 대동법이 실시됐기 때문에 농업생산력에서 기근 피해가 입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현종이. 야 이제 와가지고 전부 다 뭐야. 대동법 전부 확대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선 최고의 권력기관이 뭐가 될까요. 대동법 실시기관이 뭐예요. 우리 이원익 선생이 세운 거. 선혜청입니다. 크라운님 따님에서 이제 다 꼬고 획수 하나만 더 끄으면 그게 선혜청 이렇게 되는.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왜 크라운님이 그러셨어. 강사님이 이원익 선생에서 선혜청을 설명할 때마다 언급할 때마다 자기 딸내미 언급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끔찍끔찍 놀래요. 기분이 참 좋다. 그런데 그 선혜청이 이모군란 때 악용되니. 뭐야. 민교모라는 새끼가 어떻게 돼요. 세도정치로서 그걸 하게 되니까 겨를 모래 섞고 이래가지고 주는 기관이 됐잖아요. 왜 지금 선혜청 기관이 없어요. 그때 불탔거든 이모군란 때. 민교모 민태호 다 죽었잖아 그때. 여흥민 씨 산방파. 여흥민 씨 산방파.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이분이 여흥민 씨 산방파. 내가 일부러 거기로 갔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분이 제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그때 아이디일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언급할게요. 민교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들어와서 이러니까 저분이 갑자기 하는 말이 외롭지 않군요. 여흥민 씨. 저번에 오프라인에는 안 외로우려고 아예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 아마 그때 내가 장희빈과 인연왕우였거든요. 엄청나게 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무서워서 안 오시는 것 같은 느낌. 그 여동생이요. 꼭 무슨 저기 26살 같아. 진짜 보면. 실제로는 이제 애엄마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록 임진계산. 저 개갑 대기근 보세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개갑 대기근 압록강 거기에서 중간개시 내가 중간개시 연사람 누구? 오리이원익정성 조총 2만정을 수입했다 했지 않습니까? 긴급 수입. 그렇죠? 그 다음에 구호미 4만 섬을 들여옵니다. 그런 거는 왜 교과서에서 안 가르켜요? 가르치면 안 돼? 갑자기 그런 거 안 가르치고 갑자기 있다가 명굴의 횡포만 얘기하다가 선조가 제조지은이라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잖아.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명군만 이렇게 좋아한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제 나옵니다. 좀비 농업 수탈경제의 산물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이전 강사가 왜 왜 그거를 안 하나 저기 좀비의 세계사를 언급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할만한데 아까 피트 브리겔 그 얘기 나왔죠? 실제 사례 여러분 좀비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했을 때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 있었다고 하는 말이 이 나라에 있었다고 이 나라에 말 그대로 부두교라는 게 이 나라에서 성합니다. 여기가 플로리다 여기가 쿠바인데 여기가 히스파니올라라는 아이디 아일랜드입니다. 히스파니올라 히스파니올라를 가운데로 딱 쪼개가지고 왼쪽은 프랑스 식민지 오른쪽은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섬 자체가 히스파니올라라고 하는 스페인 땅이라는 성생이 강하니까 아이티 이쪽은 프랑스 식민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도 이름을 뭐냐 포르토 프랭스 프랑스의 항구 이 말이에요. 프랑스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프랑스와 두발리에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장클로드 두발리에 이 두발리에 부자합니다. 이 두 사람이 물려주는 거예요. 권력을 승계하는 거죠. 1971년에 1954년부터 71년까지 장기 독재를 했고 71년에 물려줍니다. 이때 이 아들의 나이 19살 19살 전 세계 최악의 개판 독재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독재냐고 이 클로드 두발리에 아들이 쿠테타가 일어나가지고 1986년도에 차를 타고 포르토 프랭스 공항으로 도망가는 사진이 전 세계적인 퓰리처상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이 지구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래서 그 퓰리처상 수상자가 그 사진을 정확하게 김일성이한테 보냈습니다. 팩스로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듀발리의 오늘이 너의 내일이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송경령이 있잖아요. 숭칭령 숭칭령이 1954년도에 휴전 축하한다고 숭칭령이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 있을 때 모택동이가 김일성이하고 만나보시고 모택동이 주석이잖아. 숭칭령이가 손문마누라 였잖아요. 김일성하고 악수를 하면서 김일성이 여사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딱 그러니까 동족을 한 뭐야 한 뭐야 200만 명 죽이고 나니까 신수가 허헌하시네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완전히 거기서 얼음이 된 거예요. 뭘 그렇게 주저하시고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동족을 그렇게 몇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 그러죠. 여러분들 송경령 그 위에 숭칭령 숭메이딩 이라니까 그냥 누구의 마누라였고 이런 줄 아시잖아. 천만의 말씀이야. 손문이 여러분 처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을 한번 세워보려고 1911년에 신의혁명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1910년 1월달에 1월달에 혁명 지도자들이 쫙 앉아 전부 남자잖아요. 쫙 앉아가지고 80명인가 앉아가지고 손문이 가운데 딱 앉은 거야. 그래 앉아가지고 그래 각자 혁명에 대해서 오늘 또 토론을 하고 저녁도 먹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가 해방구니까 이렇게 앉아있지 딴 데 같으면 이렇게 80명 앉아있으면 안 돼. 그죠. 신발도 이렇게 한꺼번에 벗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숨겨놓고 이래야 된다고 맨발로 오든지 근데 뭐냐면 옆에서 타이핑을 치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자매의 맏언니 쑥아이링 입니다. 쑥아이링 타이핑 비서를 하고 있는데 그때 80명이 이렇게 쫙 롤링 페이퍼 돌듯이 돈 거야. 그걸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타이핑 리스트가 기록을 딱 끝나고 나서 손문이 그 자네도 한마디 해봐. 그 혁명이 어떤 걸 해야 되겠어. 혁명을 한번 정의해봐. 이랬다고. 그러니까 쑥아이링이 그걸 듣고 있다가 예 하고 보고 주저하지도 않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몇 명이 뭐냐면 어디서 계집을 저렇게 발언을 시키느냐고. 아무리 혁명 세상으로 세상이 뒤바뀐다지만 계집이 어떻게 저렇게 발언을 하느냐 이거야. 그렇게 하는데 쑥아이링이 거기서 손문이 갑니다. 너가 미국 유학 안 갔다 왔지. 자 미국 유학 갔다 오네야. 그거 한번 들어봐. 손문도 대가리 수준이 그죠? 참 안습이죠. 그런데 쑥아이링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를 주셨으니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어서 청조를 부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다 그 위에 자본주의가 얹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텍토이가 좋아했겠습니까? 자본주의가 얹혀져야 됩니다. 왜?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1인 1표라는 유니버설 서프리지 보편투표제가 되어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이 각자가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어떻게 돼요? 이해관계에 따른 자기 재산의 증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후스 호적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여자가 저렇게 말하자래요. 계속 얘기하지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청나라 황실의 모든 부정부패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여성에게 여성이 자유롭다는 게 뭐냐 더 이상 한 개인의 육체를 구속시키는 전족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자유롭게 뛰고 남자들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남자들하고 같이 전쟁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 뭐냐 그 어떤 경우에도 한 가정이나 마을에서 여자를 족쇄는 축첩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모든 남자에게 자기 부인은 마지막 여성 이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 두 개가 선행돼 개인의 입장에서는 축첩 전족 사회적 입장에서는 축첩이 없어져야만 진정한 혁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벙 쪄요. 스물두 살에 쑤아이링이라. 아니 어떻게 이런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금 혁명을 뭐 따라하겠다는 혁명에서 롤모델로 삼겠다는 미국은 천팔백오십년대와 육십년대 남북전쟁을 통해서 뭐냐면 남과 북이 전쟁이라는 피비린내를 통해서 두 개로 쪼개져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쳤다. 그 다음 두 번째 노예제 철폐를 통해서 흑인과 백인이 하나로 합쳤다. 말로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905년도에 보통선거제를 도입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여성 참전권으로서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미국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우리 중국에서 어떻게 이 악습을 철폐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거를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손문이. 혁명론이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제목이 뭐예요. 전족과 축첩의 악습으로부터 중국이여 벗어나랍니다. 제 강의 제목입니다. 쑥아이링의 말이에요. 쑥칭링과 쑥메이링의 저거 언니. 큰언니. 전중국을 지금 네이몽골까지 전부 다 했던 전중국의 부동산 75%를 장악했던 쿵샹시, 공상희의 부인입니다. 쑥아이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쑥아이링 대단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여성이 있어요? 여자 있어요? 그렇게 딱 들고 일어나서 하는 여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실 안에 침실이 있니? 음미 갖고 이래 싸우고. 노란 머리로 물들이면 지가 여성 해방론자야? 침묵해도 이차가 해. 말해도 이차가 해. 조사해도 이차가 해. 어쩌라고? 여기에 이 여성의 눈을 여러분 잘 봐주세요. 이 여자. 과일 팔고 있는 이 여자의 눈. 클로즈업 한번 시켜주세요. 이 여자의 눈. 뭐야? 경멸에 가득 찬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죠.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이름이 뭐냐? 통통 마쿠트라는 사람입니다. 통통이 뭐야? 프랑스 말로. 아저씨. 마쿠트는요. 이웃집. 삼촌. 이런 뜻이죠. 이웃집 아저씨. 통통 마쿠트라는 비밀경찰을 이 두 부자가 운영했어요. 비밀경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종교는 뭡니까? 부두교입니다. 아니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프랑스 군대를 1804년에 물리쳤거든. 그래갖고 첫 번째 흑인 독립국이 됐어요. 아메리카 전체에서 미국 다음으로 빠른 거예요. 이게 흑인으로는 유일한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독립국가의 실현이에요. 그 첫 번째 독립국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나가자 했던 종교가 뭐야? 부두교입니다. 하시겠어요? 그 부두교에서 프랑스 전사들을 물리친 존재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킹덤에서 봤던 그 외구를 물리친 애들이 뭐예요? 좀비죠. 그럼 좀비는 누가 생사초를 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으아 하는 좀비가 아니고 뭐야 이게 왜 흐느적거리는 애들 있잖아. 천천히 가는 애들 있죠. 워킹데드에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게 뭐죠? 부두교에서 말하는 아이티의 좀비 가루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좀비가 돼요. 가사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성이 다 마비되면서 총에 맞아도 칼에 맞아도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이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는지 꿈에도 모르셨지. 이 경멸의 눈으로 보잖아요. 통통마쿠트가 어느 정도 증오를 받았는지 알려드릴까요? 킹덤에서 좀비가 뭐 먹어요? 인육을 탐하죠. 통통은 짱클로드 듀발리에가 1986년에 쫓겨난 다음에 통통마쿠트에 대한 전국적인 복수가 행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보내고 익혀서 찔러서 먹고 이래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진짜 갈아마셔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라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뭐야 여기. 이 눈초리 보세요. 완전 경멸의 그냥. 어느 정도냐. 나는 이제 금년하란다. 라는 한마디에 전국에 담배 피는 놈들을 통통마쿠트가 잡아가지고 죽여요. 너 담배 피웠었지? 니 담배 피는 놈의 마누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 원래 굉장히 울창한 밀림지대 숲속이었어요. 딱 봐도 열대 지방이잖아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에스파니올라이기 때문에 스페인은 여기에 관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파니올라 섬의 이쪽은 스페인하고 흑인 노예에 결합된 혼혈인 뮬라토나 쿼드룬 계열에 아니면은 인디언과 결합된 메스티소 계열에 조금 그래도 피부가 희게 보이는 애들이 주류를 주민을 이룬다면 이 아이티는요. 완벽한 흑인이에요. 그냥. 혼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노? 도미니카로 넘어오면 외모가 눈에 띄기 때문에 총살이야. 너 그 못 사는 애들 넘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아무런 학교도 없고 아무런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프랑스까지 가서 의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전염병 퇴치에 애를 쓴 파파, 아버지, 닥, 닥터라는 말이죠. 의사, 아버지라는 별명 파파독으로 불렸던 프랑스와 듀발리에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의사로서 대통령에 올라갑니다. 의사로서. 그러고 딱 집권하자마자 반대파들을 전부 다 죽이면서 공포의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1804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은 했으나 프랑스가 물러나 주는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게 했습니다. 아이티에게. 물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배상금을 물고 나니까 25조 원을 내고 나니까 있잖아요. 지금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25조 원을 내고 나니까 더 이상 낼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부두교 말고는 학교도 없어. 부두교라니까 부두에 있는 학교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보두예요. 보두. 부위오. 여럿은요. 부두. 보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부두교의 이런 것들이 IT공화국만 설명해도 2시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참습니다. 비극의 총집합입니다. 슈가케인 플랜테이션. 비극의 총집합이에요. 슈가케인 플랜테이션. 여러분 여기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눈초리를 잘 보세요. 이러고 있죠. 몽롱하게 있잖아요. 왜? 저항의 의지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식민지를 겪은 제3세계 국가 가운데 프랑스의 식민지를 겪은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있으면 가져오세요. 라오스, 캄보디아, 아이티 이런 나라들 딱 이제 프랑스를 쓰는 나라로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로 가보죠. 루안다, 루안다, 브룬디, 콩고 이런 나라들 한번 해보세요. 아르제리, 리비아, 튀니지 다 한번 보세요. 잘 사는 나라 있는지 이게 프랑스의 식민주의예요. 제가 왜 동남아시아 역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동남아시아 역사는 일본 제국주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제국주의들이 거기 다 집합되어 있어요. 심지어 네덜란드까지 있어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좀 공감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네덜란드 식민주의,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식민주의, 동티모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영국, 싱가포르, 마이아마 그 다음에 또 태국이 혼자 그거죠. 그 독립국이고 그 다음 제가 태국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지? 그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프랑스죠. 전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자본주의, 필리핀이 또 뭐야? 미국에 그냥 스페인 쪽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거를 볼 때에 중국도 거기에 자원을 해가지고 맨날 쳐들어왔지, 그죠? 일본도 결국에는 제국주의의 마술을 뻗치잖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저처럼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와 콜로니얼리즘, 식민지주의를 그 뭐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진짜 다양성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IT라고 하는 카리브해의 이 플랜테이션, 이 목록. 슈가케인은 설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내내 끓여야 됩니다, 설탕을. 이십사 시간 내내. 여러분, 이십사 시간 내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편의점 알바, 야간 알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죽습니다, 저한테 정말. 예, 그렇게 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여러분 뭐 이래 뭐 저기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럼 하루 쉬이라 왜 그런 알바 어디서 못 구하거든. 하루 쉬이라 하고 주인이 또 이런 시시시 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 더 얘기할라니까는 유튜브에 정지 복을 까만을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전부 모든 장물은 다 필요 없어, 사탕수수만 다 심어, 슈가케인만 다 심어 해가지고 어떻게 돼? 슈가케인을 전부 다 가져와서 그 가시에 엄청나게 닫혔고. 그리고 어떻게 돼? 이십사 시간 끓여야 되니까. 장작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다 베야 됩니다. 기름으로 떼오겠습니까? 그걸. 십칠 세기, 십팔 세기, 십구 세기에. 록펠러가 정유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천구 천팔백팔십 년대부터예요.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림 다 황폐화되고 허리케인이 1년에 세 번 오는데 올 때마다 그냥 몇 천 명씩 죽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야? 도미니카는 안 그래요. 삼림이 잘 보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비극이 총집합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 이 여자 예쁘네? 좀비 양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성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다? 사형입니다. 그 다음, 아니 그 가족이 저항할 수 있잖아.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여러분 시민의 입장에서 노예로 삼는 사람들의 인권을 그거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농장주들하고 싸우고 하는 그 영화가 여러분 뭡니까? 장고라는 영화 여러분 모르세요? 장고. 이거 왜 손 이렇게 다 잘랐는데 이렇게 왜 팔뚝으로 땅땅땅 쏘아가지고 농장주 다 죽이는 그거 모르세요? 장고라고 있어요? 장고? 뭘 깊은 생각에 들어갔나? 장고에 들어갔나? 무슨 저 바둑둘 때 장고 끝에 악수 뭐 그거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장고 끝에 악수해가 장고 끝에 악수를 하는 줄 알잖아. 야 정말 참 니는 니는 잘못 알았나 잘 알아 아무 생각이 없지 엄마 그랬나 미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전쟁이 1804년에 부터 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혁명적인 정신과 식민지 경영이 맞습니까? 안 맞죠? 다른 식민지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IT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04년에 독립합니다. 그래서 좀비라는 워킹데드적인 면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다시 역사로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가? 전 세계 최악의 개새끼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히틀러를 능가하는 가장 나쁜 새끼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강의 역사상 최초로 아마 이건 내가 이 새끼입니다. 이 새끼. 덴마크 왕 프리데릭 세닝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인마가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이세라는 새끼인데 이 새끼를 보고 한 말이 있죠. 덴마크하고 벨기에 바로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새끼도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인마. 잘 보세요. 손이 하나씩 없죠. 손이 없잖아. 당시 콩고에는 손발이 온전한 어린이와 부녀자가 없었다. 이런 작자가 인간인가 악마인가. 벨기에 레오폴드 이세. 여기가 벨기에 벨지움 콜로니얼 퍼제션. 벨기에가 세계제국으로 여기죠 콩고 그리고 루안다 부른디 천구백십육년부터 천구백육십이년 중국의 피엔진에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조개라고 하는 게 의화단 천구백년에 의화단 사건 때문에 생긴 조례입니다. 조개입니다. 천구백이년 천구백삼십일 년 그래서 어때야 돼 요렇게 있는데. 고무가 1890년에 아니다. 1880년인가. 여러분 타이어 중에 덧놉 타이어라고 있죠. 덧놉. 그 덧놉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덧놉에서 고무로 자전거를 발명해야 됩니다. 덧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고무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막 어마어마해져요. 여기에 뭐냐면 레오폴드가 착안합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밀림지역 콩고에 고무나무가 아주 많다. 그래서 고무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상처를 요렇게 내면은 요기에서 고무 수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고무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뭐를 알고 계세요. 영국에 의한 말레이시아에서 이거를 많이 했거든요. 고무 플랜테이션. 이걸 많이 했거든요. 아니야. 최악은 벨기에가 콩고에서 한 짓거리에요. 그래서 고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사람이 가기 좋고 사람이 들어가서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지역에 그거는 2년 만에 싹 고갈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림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고 이제는 숨은 고무나무를 막 찾아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2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1882년부터 1896년까지 약 14년 동안 1880년부터 82년까지는 괜찮았다니까 82년부터 96년까지 하루에 고무 할당량을 채워오지 못하면 그때 뭐냐. 내가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채워오지 못하면 보통 성인 남자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당량을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잖아요. 이유여를 막론하고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마누라와 아들딸의 팔목을 자릅니다. 14년 동안 행해져서 과다출혈로 죽은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987만 명 14년 동안 그래서 제 강의 중에 그게 있어요. 한국의 청년들 왜 아세안을 배워야 하는가 거기에 나옵니다. 세계 최악의 대학살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진성준 의원실에 김승현 보좌관도 그렇고 저분들 앉아가지고 이런 홀로코스트 히틀러 유대인 아 천만에 고무슬로터 이른바 라바 슬로터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레오폴드 2세 벨기에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천만 명 대학살에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전 세계 최악의 전쟁 범죄예요. 식민지 범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레오폴드 2세가 잘 보세요. 19세기 후반에 이랬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여기 보세요. 1908년부터 196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레오폴드 2세의 그 소위 얘기하는 뭐냐. 민병대 즉 사적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벨기에 정부하고는 관계없다가 된 거예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벨기에 정부가 레오폴드 2세 시절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내가 방콕에 국제학교에 있을 때 벨기에 애들 보고 얼마나 후력 갔는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너희 이 새끼들 너희가 인가이가? 하면서 내가 완전히 그러니까 임마 세 명이서 우리가 저런 네 새끼 레오폴드하고 어떻게 돼? 임마 내가 막 그러셔 어디 레시야? 뭐 이런 거 했잖아. 너희 이 새끼 산방파지? 뭐 이러더니 어디래 시야? 내가 막 레오 씨야? 뭐 이런 거 폴드 씨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내가 막 응 야아들이 저거 엄마한테 갔어? 저거 엄마도 몰라. 중요한 게 벨기에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만 반성 안 하는 줄 아시죠? 콩고 사람들한테 절대 벨기에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최악의 그 식민지배는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벨기에 새끼들이 져지는 거예요. 그 어떤 제가 그 어떤 저기 뭐야 그 범죄자도요 벨기에에 비하면 그건 아휴 우리가 일본에 직접 피해를 당해서 내가 참 이렇게 말하긴 그렇는데 여러분 여기 그거 보세요 루완다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루완다 사퇴 아시죠? 그거 누가 저지른 거야? 벨기에 새끼들이 저지른 거야 다. 후투족하고 투치족이라는 두 종족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그미족 있잖아. 걔들이 루완다 콩고라고 그러면 트와족이라 그래 트와족 그래서 그 트와족 애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투치족 애들이 숫자가 적어요. 후투족이 아주 다수예요. 근데 뭐냐 투치족을 통해서 후투족을 막 이렇게 탄압한 거죠. 이건 마치 미얀마에서 그 뭡니까? 로힝야족을 이용해가지고 버마족을 50년 동안 짓밟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얀마 좀 이해해야 되시죠? 왜 로힝야한테 그따위로 하는지 그렇죠? 로힝야가 그래서 어떻게 돼? 군부 독재 정권에 찰싹 달라붙었죠? 달라붙어가지고 지난 100여 년 동안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했어요. 미얀마족한테 버마족한테 여러분들 그 역사 제대로 아시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군부 독재하고 식민지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로힝야를 어느 언론이 제일 빨아줘요? BBC가 제일 빨아주고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BBC 보도만 보고 다 땡겨 쓰잖아.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들도 와 저 놈 저 미얀마 저 나쁜 놈들이다. 로힝야 불쌍하다. 제가 그 동남아시아 전문 강사 같죠? 그렇죠?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문 대통령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유엔이 그때 설립되기 훨씬 전이죠. 국제요. 그래서 여기 루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투치족하고 후투족을 잘 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기에 군대가 밤에 가가지고 투치족 족장의 딸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후투족이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이 싸움이 붙죠? 그 싸움이 붙을 때 어떻게 됩니까? 투치족은 일방적으로 보호하면서 어떻게 돼요? 후투족만 막 처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투치족하고 후투족은 그때부터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요. 하나를 이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루안다 사태의 뿔이라는 게 전부 다 벨기에 새끼들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그게 내가 진짜 축구를 우리나라한테 이길 때부터 내가 싫었어요. 나쁜 놈 새끼들 그러니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으로 전부 다 여기에서 서아프리카잖아요. 지금 맞죠? 이쪽에 보이시죠? 서아프리카 근데 여기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하고 월드컵 축구 붙었던 어떤 나라? 포고 포고 여러분 우리한테 2대1로 졌잖아. 근데 질 수밖에 없잖아. 그쪽은 왜 땀을 이렇게 배출하는 유니폼이 없잖아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뛰면 뛸수록 어떻게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에 젖어 이게 얼마나 땀을 흘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이제리아 그 다음에 코트 디부아르가 무슨 뜻입니까? 아이보리 코스트 상하 해안 이 말이죠. 노예 해안 황금 해안 곡물 해안 다 수탈에 갔던 증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그 가던 이쪽의 애들이 엄청나게 팔모가지 잘리고 내 마누라 팔모가지 잘리고 저항하면 몇천 개가 몇백만 명씩 죽고 이렇게 하니까 콩고에 이 어마어마한 강이 있잖아요. 콩고강이라고 모르세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거 엄청나게 깊고 엄청나게 물고기 많고 이런 거 있어요? 그 콩고강을 따라 들어가면서 학살이 계속 벌어지고 상하를 끄집어내라 상하는 왜 여러분 피아노 다리 피아노 건반이 다 뭐야 코끼리 이빨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만년필 이거 뭐예요 펜떼 코끼리 이빨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 펜던트 이런 거 다 뭘로 만들어요 코끼리 이빨입니다. 피아노 건반은요 코끼리 이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거 코끼리 이빨이요 그렇게 해서 코끼리 어금니 가지고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나라 이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봐 상하 해안이래 축구 잘하잖아 그 나라 그죠? 코트디부아라 축구 잘하죠 모르세요? 일본한테 이겼는데 드록바 모르세요? 디디의 드록바 그래서 왜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드록신이 들어오면서 3대2로 뒤집었잖아 그 일본은 나가다가 원래 역전패를 잘 당해요 벨기에한테도 2대0으로 했을 때는 신경질이 나서 맥주 두 캔 먹었는데 제일 싫어하는 식민지 국가 두 길이가 붙었어 벨기에하고 일본이 나는 이 벨기에를 응원할 수밖에 없고 3대2로 역전한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휴 콩고 사람들 잠 못 잡았네 나는 좋더라고 쪽발이 그래서 뭐야 여기에 있는 이 식민지배를 가지고 이렇게 오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9세기 초부터 어디로 다 도망을 갔겠습니까 흑인 자유국이 어디예요 IT지요 그래서 서부에 그 흑인들이 IT로 다 갔습니다 거기 가면 적어도 노예 생활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IT에 바로 기독교도 서양 세력에 그걸 가서 못 믿겠다 저기는 부두교로서 독립을 한 곳이라며 그래 다 거기로 간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사탕수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기력한 그거를 알고 있겠죠 절대 백인 식민주의자들 앞에서 화를 낼게 할까요 안 할까요 화내면 우리 다 죽는다 절대로 화내면 안 된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화내면 안 된다 무기력한 야 니 좀비가루 먹고 싶어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부두교에서 말하는 은산비라고 하는 워킹데드 수준의 시체를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변해서 IT로 가가지고 좀비로 바뀝니다 은산비가 좀비로 바뀐다고 앞에 N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서 뭐냐면 이 좀비의 이야기가 요기 카리브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점차 성장 하게 됩니다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 거예요 삼각무역의 핵심은 노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다 삼각무역 설탕 담배 면화가 이쪽으로 가 면직물 총기 유리구 저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이가 소비시장 하기 위해서 이리 와 이쪽은요 전염병으로 이미 원주민이 싹 다 죽었어 자기가 일할 수는 없잖아요 서양 백인주의자들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귀중한 물건이 뭐예요? 노예라고 뭐 담배고 설탕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가 제일 황금이야 황금 아시겠습니까? 제일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노예선을 타고 오는데 이미 30%는 다 죽고 내려도 전부 다 한 50%는 장애우대가 있고 또 일하다가 계속 죽고 이라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 10명만 살아남아도 이득이야 돈으로 또 데리고 오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삼각무역 보십시오 황금해안 노예해안 여기 앙골라 돼 있죠 앙골라 바로 위에가 어느 나라야 콩고예요 지금 그래서 그 콩고가 벨기에 때문에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지구상 유일의 분당국이 한국이라고 웃기지 마 콩고가 또 있어요 콩고 공화국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콩고 강입니다 이게 한 사천 삼백 킬로미터쯤 됩니다 여기 중류의 한 천 킬로미터 지점에 강을 놓고 강북은 브라자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콩고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강남은 킨샤샤라고 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수도가 이렇게 강을 놓고 국경에 이런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전쟁 뭐예요? 제1차 2차 콩고 내전이 1990년부터 96년까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 규모인지 말씀드려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중에 여기 많잖아 여기 루안다도 있고 브룬디도 있고 요 밑에 앙골라도 있고 지금 여기 아이보리 코스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전체가 51개국이 섬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코모로라든지 세이셜이라든가 모리셔스까지 다 합쳐서 53개국인가 그래 그 53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여기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월드워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콩고 내전 왜? 콩고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어떻게든 좀 한량받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안쪽에 요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일까요? 아니면 다른 게 많이 사는 지역일까요? 다른 게 많이 살겠죠? 여기에 사는 동물이 뭐예요? 마운틴 고릴라 고릴라 엄청 큰 거 있죠? 2m 20cm짜리 이런 고릴라 마운틴 고릴라 마운틴 고릴라가 약 200만 마리 가까이 있었으나 내전 때 20만 마리 남고 다 죽었습니다 기관총으로 다 쏴 죽였어요 콩고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고릴라 목 달아나 목 쳐서 죽이고 난리도 안 돼서 인간의 광기가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마운틴 고릴라가 무슨 죄고 그래서 여기를 전쟁으로 다 파헤친 결과 여기 안에 있던 풍토병 하나가 전 세계를 위협합니다 그게 뭐예요? 에볼라입니다 에볼라 여러분 이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징기 습관의 잘못된 욕심 하나가 운남성을 치고 들어가서 결국에 흑사병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잖아요 당나라 현종의 잘못된 욕심 하나가 대리석을 구하겠다 여기도 이 안에 석탄하고 무슨 고무나무, 석유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유량의 콩고 강을 전부 자기 상류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갔던 인간의 욕심이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세계에서 한다니까 그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좀비의 세계에서 한다니까 그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반응이죠 외국은 어떨까요? 외국 외국은 이게 2010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제가 아이비 수업에서 한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2010년도 저는 아이비 코리안이라고 하는 국제학교 교육과정에 전 세계 최우수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이거를 제가 강독합니다 조셉 콘래드라고 하는 콘래드라고 하는 다크, 그 뭐야 Heart of the darkness 암흑의 핵심 어둠의 식년이라고도 번역하고 암흑의 핵심이 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조셉 콘래드가 이상옥 교수님이 옮기셨는데 이거를 영국과 폴란드 혼혈이죠 이분이 그래서 선원으로서 홍고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상하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무를 찾는 인간의 그런 모습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백인 식민주의자들에게 흑인이라는 애들은 어떻게 교육받냐면 저놈들은 다 야만인이고 미친놈들이야라고 교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수탈하는 거에 죄의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마운틴 고릴라하고 똑같아 똑같아 고릴라가 사람이야? 신은 사람만 구원하셨던 거야 그죠? 저 새끼들은 동물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저 선원이 돼가지고 콩고강으로 올라갔던 거기에서 손모가지가 하고 발모가지가 잘린 사람들을 보고 조세 콘래드가 크게 뉘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암흑의 핵심을 씁니다 저게 소설입니다 저게 뭐냐면 상류지방에 있다는 콩고강이 4,300km라 그랬잖아 저걸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이 너무 깊어서 바다 같아 아마존강보다 더한 것 같아 자기가 아마존강도 가봤는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상류에 누가 있노? 상하를 무역하라고 보냈더니 원주민 그 미친놈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왕국을 건설하고 살아가는 새끼가 있다 그 새끼 이름이 왜냐면 커츠라는 새끼다 그 새끼를 가서 잡아온나 지금 그 엄마가 상하와 고무 할당량을 무시하고 지들 재산으로 다 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온나라고 뭐야 그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 지옥의 묵시록 아포칼립스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뭐야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플래툰의 찰리신 저거 아버지 마틴 쉰을 저기다 등장시켜갖고 프랑스 저게 누구야 말론 브랜더를 커츠로 해놓는 거죠 왜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으로 들어갈 때 베트남 아 새끼들은 천주교도 거부하고 불교만을 왜 남베트남의 응오딘 디엠을 천주교 하라고 아시잖아요 불피우 분신자살하고 한 분이 틱광둑 스님 틱광둑 스님의 손자 제자가 틱낙한 스님이잖아 틱광둑 스님 불피워 오르는데 그렇게 해서 저 뭐야 이게 미친놈들이다 이건 문명을 거부하는 그래서 너희가 죽이는데 조금의 죄의식도 가지지 마라 이런 식이었거든 그거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뭐냐면 이 아포칼립스 나오 세계의 종말이 지금 온다라고 하는 영화 제목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기독교 목사님들도 아주 멋진 번역을 했어 지옥의 묵시록 사람들이 영어 이름이 무슨 묵시록 오브 더 헬 이런 줄 알아 아니에요 아포칼립스 나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를 보여주고 근대적 이성을 그러니까 두 개가 뭡니까 근대적 이성의 전쟁터라는 게 사실은 우리도 미친놈이었다는 거야 자원을 알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도 미친놈이었다 미친놈은 쟤들이 아니고 우리들이야 라는 내용이에요 둘 다 거기에 둘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나중에 나오면 1970년대에 1890년에 레오폴드의 만행을 모두 고발했던 이 소설에 이어서 뭐고 1950년대 프랑스에서 나왔던 68혁명의 기수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미셸 푸코입니다 히스토리 오브 더 매드니스 광기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서양놈들이 이성을 내세우지만 니들이 어떻게 미친 역사를 자랑했는지 내가 다 까발려주마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아이비 코리안 국제학교 수업에서 하트 오브 다크니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엄마만 반대해요 무슨 그건지 모르겠다고 셰익스피어 리어왕 하자고 한국 엄마만 반대하고 있어 한국 엄마만 나머지 엄마들은 뭔지 다 알아 아 그 소설 그래 맞다 국문과 나오고 영문과 나오고 일문과 나온 한국 엄마들만 반대합니다 생판 모르는 거 한다고 빨갱이 소설 아이가 아니라고 애들 의식화시키려고 한다고 내가 하는 말이 그때 그때 내한테 반대했던 한국 엄마들 유튜브 보면 다 반성하세요 진짜 학교의 교장도 아주 명작을 한다고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해서 애들한테 읽힙시다 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교장도 인정한 걸 한국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알아 교장도 좌파래 백의성 강사는 빨갱이 강사라고 말이야 광기의 역사라니까 벌써 애들한테 이런 거나 읽힌다 내가 정말이지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게 최우수 교과 과정이 돼가지고 대학 입학할 때 엄청난 점수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 엄마들이 다 말이 없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이런 말을 안 해 너무 배신감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11명의 소경을 보고 고쳐줬는데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그래 어째 인간이란 건 은혜를 모르느냐고 제가 리어왕을 강독하는 게 쉽겠어요 암흑의 핵심을 강독하는 게 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느냐가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너스 점수가 나오는 게 아이비예요 다음 중 암흑의 핵심에서 주장하는 뭐 주인공의 내적 갈등으로 오른 것은 이라는 요따우 시험 안 친다고 1번이냐 5번이냐 이런 시험 안 친단 말이야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3번 5번 이런 거 안 친단 말이야 대통령이 안 좋아할 긴데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아닙니까 대통령이 안 좋아할 긴데 아니 국제학교에서 무슨 교과 과정이 오는 것까지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되나 와 내 그때 진짜 그러니까 영국 엄마 미국 엄마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해 한국 엄마들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떤 한국은 뭐 핵말 진짜네 지금도 안 쳐져 교육은 원래 우리 한국이 제일 우수하고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008년도에 연설했죠 한국이 교육이 제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그렇죠 참 제게 영향을 준 문학과 역사 그리고 영화 여러분 우리 애들도 우리의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런 거를 공부하면 안 됩니까 뭔가 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다음 중 오른 것만 주구장창 풀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거에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대학 가면 어떻게 돼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 다음 중 틀린 것은 그것도 어떻게 되나 문제 하나당 뭐 30초 안에 해결해야 된다며 그렇게 빨리 푸는 것도 공무원의 능력이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 강의가 1시간 2시간 되면 걔네들이 보고는 10분인데 기니까 악플 달아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만 줄이면 10분이면 될 텐데 위대한 누구누구 강사는 10분에 해결하는데 너는 왜 2시간이냐 아니야 네가 뭔데 이런 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단답형 객관식 오지선다 객관식 단답형 다음 중 암흑의 핵심의 저자로 맞는 것은 1 윈스턴 처칠 2 조셉 콘래드 정답 2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표지만 보면 되지 왜 그걸 다 읽겠어요 왜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뭐야 유튜브에 그게 유행하는 거예요 뭐 한 방의 정리 5분에 살펴보는 무슨 역사 그렇죠 그런 게 유행하는 거야 제대로 된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싫어해요 네가 뭔데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제가 무슨 서울대학교 교수쯤 되면 강의 듣고 와서 일할 수는 있겠지 서울대 교수가 하는 내가 유튜브 들었잖아 이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는 있겠지 내를 믿은 그 여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선생님한테 바로 미친년 소리 들었잖아요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도 다 미친놈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 학생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도대체 누가 맞는 거냐 안 그렇습니까 5분에 정리하는 10분만에 알아보기 단박의 눈치채는 가리브의 역사 백의성 강사 설명 10분에 요약하기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강독해요 이런 거 할 수는 있겠지 광기의 역사 5분에 알아보기 좀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피터 브리게르의 그 어마어마했던 그림 그것이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프라도의 그렇게 노른자 위에 딱 걸릴 수 있었던 거 The triumph of the death 죽음의 대승 우리가 이 트라이언프를 보통 우리 한자말로 번역할 때 대첩 이렇게 번역하죠 그냥 빅토리 수준이 아니라 진짜 모든 흐름을 다 바꿀 정도의 어마어마한 승리 한산도 대첩 이런 식으로 행주 대첩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좀비가 이기는 사회를 패시미스틱하게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의 한 밑에 뭐가 있다 왕이 이렇게 좀비가 돼서 쓰러져 있는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왕모나 살아있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건 누구 세자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 설정이 아시겠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단순히 임목 대비모 광해군 이런 시덥자른 새끼들한테 우리가 이걸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해원 조씨가 마지막에 했던 말 뭐야 내가 못 가지면 그 누구도 못 가집니다 라고 말했던 거는 15살에 씌웠던 정순왕우 김씨가 입버릇처럼 하던 소리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나는 아는데 그 강사들은 왜 몰라요 나는 아는데 그거 알고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왜 10분 안에 설명해야 돼서 그런가 왜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위대한 우리 선생을 욕했다 참 위가 크다 좀비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우울하죠 우울한 역사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그림 여기 왕이 그렇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무기력하게 좀비가 되었어요 왜 이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자신도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돌았을 때 자기도 역병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다가 1년 만에 살아났습니다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패스트가 계속 돌 때 또 어떻게 돼요 그 십자군 전쟁 크루세이드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랄 우띈 킹덤 오브 헤블에 나오는 그 이슬람군 대장도 본인이 패스트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영화에 나왔죠 패스트 이렇게 벗겨보니까 여동생이 이렇게 벗겨보니까 패스트에 걸려있었죠 스포일러 같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문경세제의 결전 그리고 창경궁에서의 그 엄청난 결전을 정확하게 연상시키는 피터 브리게르의 죽음의 승리 앞에서 여러분께 오늘 강의를 마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